아직도 나를 찾고 있는 거여, 어떻게 된 거야? 이 천하의 참놈들아! 뭘 그렇게 똑바로 보고 있어? 와봐, 와봐 이 참놈들아! 도련님, 그 놈입니다. 어서 잡아라! 이 거정이 안 죽었어! 살아있어! 와봐, 와! 이 참놈들 그냥! 놔봐! 우리ו! 조선의 국왕 2호는 황제패와의 은혜를 망각하고 북쪽 오랑캐와의 싸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. 황제패와의 은혜를 입은 신하로서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무도한 이혼을 몰아내고 조선을 바로잡고자 합니다. 반정이 성공한 후에 대인께서 황제패와께 주청드려 조선 국왕 착봉 고명만 받아주신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황제패와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저 북쪽 오랑캐와의 전쟁이 조선의 정병 1만과 군량 10만 석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정병 1만에 군량 10만 석? 영모만 성공하면 조선이 거들라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구만. 정병 2만 석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멘